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요. 이번에는 말레이 for everyone 페이지 273에 있는 appendix a 즉 브록 a에 있는 1군 단어들의 그 목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띠 죽다 무학 권태를 느끼다 지루하다 물라 시작하다 어떤 일을 착수하다 문출 드러내다 문둘 후퇴하다 후진하다 문따 토하다 나익 오르다 타다 남박 보다 보인다 빻다 어떤 긴 물체가 부러지다 뻗차 어떤 것이 조각나는 것처럼 깨지는 것을 표현할 때는 뻗차 뻗차야 믿다 뻘기 가다 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징 그 사양하니아 마띠 딜랑가 그렀다 안징 개죠. 그 사양하니아 어근이 뭡니까 사양 사랑하다 라는 겁니다. 즉 펫 도구를 얘기합니다. 즉 그의 애완견은 마띠 죽었습니다. 딜랑가 랑가라는 것은 충돌 부딪히는 거죠. 딜랑가 부딪혀서 끌했다 차에 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요 보라사 무학 등한 끌 낳고 왔냐 나는 보라사 자 라사라는 것이 느끼다 feel 맛을 느낄 때도 사용하는 단어죠. 자 무와 권태를 느낍니다. 등한 모모와 끌 낳고 왔냐 자 낳고가 어근인데요. 그의 행동 또는 버릇의 권태를 느낀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수업은 아깐 버릇몰라 시작할 겁니다. 바다 뿌꿀 두어 뿌탕 오후 2시에 자 문출 부하야 이뚜 문출 디 뽀르무카한 숭하에이 자 부하야 그러면 악어죠. 그 악어는 문출 드러냈습니다. 디 뽀르무카한 뽀르무카한 그러면 무가가 어근이죠. 페이스 얼굴인데요. 뽀르무카한 그러면 표면입니다. 강 표면에 드러냈습니다. 즉 강 표면 위로 드러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장안 스스깔리 문들 디 달람 뽀뽀랑한 자 여기서 장안 스스깔리 그러면 여기서는 돈 에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문들 후퇴하지 말아라 디 달람 어디에서 뽀뽀랑한 전쟁에서 결코 후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타 자 디아문타 끄라나 드맘 자 그는 문타 토했습니다. 끄라나 왜냐하면 드맘 열 때문에 열이 많이 나면 구토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 아따 방울한 건물 위로 운뚝 뭐뭐하기 위해서 멀리핫 보기 위해서 붕아압비 자 붕아는 꽃인데 압비는 불이죠. 즉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빌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남바 사여띠닥 남바 그렛다 아왁 그라나 와르나냐 글랍 사여띠닥 남바 나는 못 봤다 보지 못했다 그렛다 아왁 니 차를 그라나 왜냐하면 와르나냐 그 색깔이 글랍 어두워서 자 반대말은 츠라 또는 뜨랑 자 뜨랑 이라는 것은 브라이트 그런 뜻이고 츠라라는 것은 연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진한 이것은 연한 이 되겠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뚜어 묻어 이런 표현이 있었죠. 비로 뚜어 비로 묻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꾸루스 이뚜 빠다 자 그 의자는 네 빠다 부러졌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차완 까차 이뚜 뻗차 그러나 떨어자뚜 차완 그러면 잔이죠. 까차 유리 그 유리자는 뻗차 깨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자뚜 여기서 떨어자 주는 의미는 역시 사군동사의 우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우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안 스스칼리 뻗차야 끝바다냐 자 장안 뭐뭐하지 말아라 스스칼리 예 don't ever 즉 결코 또는 절대로 뻗차야 믿지 말아라 끝바다냐 그에게 즉 그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빠기배속 사여 아까는 뻘기 끝바사 자 빠기배속 내일 아침 구어체로는 애속이죠. 자 내일 아침 사여 나는 아까는 뻘기 갈 것입니다. 끝바사 시장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뺑산 졸두하다 기절하다 삐땀 형기증을 느끼다 뿔랑 돌아오다 뿌투스 어떤 관계나 연결을 끊다 르바 엎어지다 자빠지다 룩국 기도하며 머리를 숙이다 즉 이런 자세가 바로 룩국 이라는 자세입니다. 자 삿깃 아프다 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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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은 사실 알아보죠. 슬람아트 하고 같은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삿말에서 살람 쓰있더라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무슬림들이 기도를 마친 후에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 표현이 바로 살람 이라는 뜻입니다. 솔랏 기도하다 라는 뜻이죠. 자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솔랏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바이 도착하다 산딱 왕이 먹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산딱 이라는 단어를 쓰죠. 수라를 들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겠어요. 스다워 트림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스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부러지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디아뺑산 끄라나 떠를날로 떠르 꾸준 자 그는 졸도 했습니다. 끄라나 왜냐하면 떠를날로 떠르 꾸준 자 꾸준 놀래다 떠를날로 너무 놀래서 그런 표현이죠. 디아빗담 끄라나 추아차 떠를날로 판타스 자 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끄라나 왜냐하면 추아차 그러면 날씨죠. 떠를날로 판타스 너무 더워서 그런 표현이죠. 자 뿔랑 사유 아깐 뿔랑 빠다 말람 난띠 나는 아깐 뿔랑 돌아갈 것입니다. 빠다 말람 난띠 나중에 있다 밤에 그런 뜻이죠. 1번 동영상에서 본 그 따디 그것은 24시간 이전의 시간 아까라는 표현이었고요. 이 난띠라는 것은 24시간 안에 그 이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있다가 밤에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유 모모똥 딸리 이뚜 스흥 가 뿔뚜 나는 뽀똥 잘랐습니다. 딸리 끈 이뚜 그 끈을 스흥 가 모모 할 때까지 뿔뚜 끊어질 때까지 그 끈을 잘랐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디아 르바 끄라나 볼라리 떨랄루 라주 그는 르바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끄라나 왜냐하면 버릴라리 자 버릴라리 그러면 뛰다 떨랄루라주 너무 빨리 뛰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룩국 아달라 살라사뚜 뽀르그라깐 달람 스바양 자 룩국 자 이런 그 자세 이것은 아달라 뭐뭇 입니다. 살라사뚜 그러면 잘못한 거 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살라사뚜 자체가 완오브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그런 얘기죠. 자 버르그라깐 어그니 그라깐 움직임 또는 자세 달람 스바양 기도 또는 예배서의 그 하나의 자세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하리니 하리니 사여삭깃 하리니 오늘 사여삭깃 나는 아프다 그런 얘기죠. 자 디아 멍버리 살람 슬르바스 멍하비스 간 솔랏 자 그는 멍버리 주었습니다. 살람을 했습니다. 슬르바스 뭐뭐 후에 멍하비스 간 마친 후에 뭐를요? 기도를 마친 후에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을 했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오랑이슬람 머누나이 간 솔랏 리마깔리 스하리 자 오랑이슬람 무슬림들은 머누나이 간 여기서는 어근이 뚜나이죠. 자 우리가 익히 뚜나이 라는 단어는 캐쉬 현금으로 알고 있지만 머누나이 간 그러면 여기서는 fulfill 즉 실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솔랏 리마깔리 스하리 즉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솔랏 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자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버르도아 이것이 바로 프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마리깃다 버르도아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사유 아깐 삼빠이 디사나 끼락끼락 두어잠 자 사유 나는 아깐 삼빠이 도착할 것입니다. 디사나 거기에 자 끼락끼락 그러면 대략 그런 얘기죠. 두어잠 두시 에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뿌뚜라라자 이뚜 모년딱 등한 반약 자 뿌뚜라라자 이뚜 그 왕의 왕자는 모년딱 네 산딱 요근이죠. 등한 반약 많은 수라를 든다 즉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죠. 예 모년딱은 왕족에게 쓰는 말이고 우리는 막간 먹는다 그런 표현이죠. 자 디아 막간 스흥가 쓰다워 자 그는 먹었다 스흥가 모모 할 때까지 쓰다워 트림 할 때까지 먹었다 다한 뽀꼬기뚜 스카 단 잣뚜 머님빠 본독 모레까 자 다한 그러면 나뭇가지를 얘기하죠. 그 나뭇가지는 스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잣뚜 떨어졌습니다. 머님빠 자 띔빠가 어근이죠. 여기서 띔빠라는 것은 어떤 것이 위에서 팍 내리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독 모레까 그러면 그들의 본독 헛간에 내리치면서 떨어졌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슴바양 기도하다 또는 예배하다 순윤 미소짓다 싱가 어떤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것을 표현할 때 싱가라는 단어를 쓰죠. 수다 끝내다 또는 이미 수룻 힘이 약해지다 수줏 이것은 기도 중에 엎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땀빌 앞으로 나아가다 따우밭 회개하다 repent 뜬글남 빠지다 sink 가라앉다 떠르방 날다 떠르빗 떠오르다 to rise 떨어준 뛰어내리다 또는 다이빙하다 떨었다와 웃다 띠바 도착하다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아 수호랑 양 라진 버르슴바 양 그는 수호랑 한 사람입니다. 어떤 양 라진 부지런한 열심인 버르슴바 양 기도하는 것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디아 슨띠아사 순윰 아빠 빌라 버르뜨무 등한 오랑 그는 슨띠아사 always 항상 슬랄로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순윰 미소를 짓습니다. 아빠 빌라 뭐뭐 할 때 버르뜨무 만날 때 등한 오랑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얘기죠. 사여 아깐 승가 끄 끄다이 아왁 난띠 나는 아깐 승가 들를 것이다 잠깐 멈출 것이다 라는 거죠. 끄 끄다이 아왁 너의 가게에 난띠 나중에 즉 내가 나중에 너의 가게에 들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알리 잉인 머뉴다 깐 끄르자 루마냐 말람 이니 알리는 잉인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잉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머뉴다 깐 끝내는 것을 원한다 끄르자 루마 그러면 숙제죠. 냐가 있으니까 그의 숙제를 말람 이니 오늘 밤 그의 숙제를 끝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반지르 수다 수룻 디 깜뿡 이뚜 반지르라는 것은 플럿 즉 홍수를 얘기합니다. 홍수는 이미 수룻 약해졌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 깜뿡 이뚜 그 마을에서 자 수줏 오랑 이슬람 버릇 수줏 디 달람 마스짓 오랑 이슬람 즉 무슬림들은 버릇 수줏 엎드립니다. 디 달람 마스짓 회교사원 안에서 즉 모스크 안에서 기도 중에 엎드립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시아포 양버라니 신라 땀빌 끄듯 반 자 시아포 누구 양버라니 용감한 누가 신라 뭐뭐 해주세요 땀빌 나아가 주세요 끄듯 반 앞으로 즉 용감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야 또한 꾸 뜨리말라 따호받꾸 이니 자 야 라는 것은 감탄사죠. 오 또한 꾸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뜨리말라 받아주십시오 따호받꾸 내 회개를 이니 이 내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보트 이뚜 수다 뜬글람 끄달람 숭하이 자 그 보트는 수다 이미 뜬글람 가라앉았습니다. 끄달람 숭하이 강 속으로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아야밤 띠닭볼레 또르방 자 아야밤 닭은 띠닭볼레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또르방 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타하리 또르빗 다리 아라 띠물 자 마타하리 그러면 태양이죠. 또르빗 떠오릅니다. 라이즈 자 다리 아라 띠물 자 어디로부터 아라 그러면 방향인데요. 띠물 가 동쪽이니까 동쪽으로부터 떠오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대말이 또르버남 가라앉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타하리 또르버남 그러면 황혼을 얘기합니다. 아이르 또르준 디깐뿡 사여 숭구 찬띡 자 아이르 그러면 물이죠. 또르준 뛰어내리는 물 다이빙하는 물 즉 폭포를 얘기합니다. 디깐뿡 사여 우리 마을의 폭포는 숭구 찬띡 정말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띠바띠버 디아또르 따워 아빠 빌라 멀리핫 아딕 자뚜 자 띠바띠버 그러면 갑자기 서든니 디아또르 따워 그는 웃었습니다. 아빠 빌라 뭐뭐 할 때 멀리핫 봤을 때 뭐를 봤어요? 아딕 자뚜 동생이 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웃었습니다. 좋은 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빌라카 이스트리아왁 아깐 띠바디시니 자 빌라카 언제입니까? 이스트리아왁 당신의 아내가 아깐 띠바 도착하는 거 디시니 여기에 도착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띠두르 그러면 자다 띤불 물에 떠 있다 띵갈 거주하다 남아 있다 띠리스 물이 새다 뚬방 세로로 길게 떨어지다 뚬부 성장하다 자라다 뚬빠 물을 엎지르다 뚫은 내려가다 또는 감소하다 우줏 존재하다 약긴 확신하다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띠두르 스말람 사여 띠닥볼레 띠두르 스말람 어제 사여 띠닥볼레 띠두르 나는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까요리간 자디 이아 쓴티아사 띔블디 아따스 아일 까요리간 가벼운 나무는 자디 쏘 그래서 이아 쓴티아사 그것은 항상 띔불 떠있습니다. 디 아따스 아일 물위에 항상 떠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사여 띵갈 디 암빵 나는 암빵에 삽니다. 자 그 다음 아답 이니 수달라마 자디 슬랄루 띠리스 아빠 빌라 후장 자 아답 앞에서 나온 붐붕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죠. 자 이 지붕은 수달라마 오래되어서 자디 그래서 슬랄루 항상 띠리스 네 물이 샙니다. 아빠 빌라 후장 비가 올 때 자 그 다음 뽀뽁 뽀뽁 버사 이뚜 뚬방 그라나 앙인 꾸앗 자 그 버사 큰 나무는 뚬방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앙인 꾸앗 꾸앗이라는 것은 스트롱이죠. 앙인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뚬방 그냥 쭉 세로로 이렇게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뚬부 자 부다기뚜 수다 뚬부 미사이 자 그 소년은 이미 뚬부 자랐습니다. 미사이 수염이 자랐습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고 자란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버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다기뚜 몸버사 디깜뿡 그 소년은 그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뚬바 바주사요 고토 끄라나 꾸앗 까리 자 여기서 꾸앗까리 라는 것은 칼의 그 숲 국물을 얘기하는데요. 칼의 국물이 뚬바 떨어졌어요. 어디에 디아따스냐 그 옷에 자 그 다음 모니엣 이뚜 뚫은 다리뽑고 모니엣 그러면 원숭이죠. 그 원숭이는 뚫은 내려왔습니다. 다리뽑고 나무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 뚜한 이뚜 우주 자 뚜한 하나님은 우주 네 존재하십니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 문장 사여보라사 사여보라사 상앗 야깬 운뚝 모모낭이 버릇단딩 안 이뚜 자 사여보라사 나는 느낍니다. 상앗 아주 강하게 야깬 확신합니다. 자 운뚝 모모낭이 모모낭이 그러면 승리하다 라는 거죠. 버릇단딩 안 이뚜 그 대회 즉 그 경연대회에서 승리할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느낍니다. 그런 얘기죠. 즉 그 대회에서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간혹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다른 강의는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도 같습니다만 모바일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시든지 그 왼쪽 밑에 다가람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메뉴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말레이어 기초회화 말레이시아 투어 여행 라이프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말레이시아 생활 꿀팁 등 여러가지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